안녕하세요. 팔레용보 문장기 판변TV의 반글 변호사입니다. 2024년 6월 15일자 팔레용보 민사 파생상품거래와 차고취소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7264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증권사 파상관제인인 예금보험공사고 피고는 캐시아 캐피탈이라는 싱가포르 법인입니다. 원고가 상고를 했는지 상고가 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 증권사는 소재기 이후에 파산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사건을 수개를 했습니다. 피고는 싱가포르 법인으로서 한국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거래하던 회사였습니다. 원고 증권사는 YG 시스템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가지고 파생상품 거래를 했습니다. 이제 YG 시스템 소속 직원이 2013년 12월 12일 날 파생상품 시장 개장 전 이자율을 계산하기 위한 설정값을 지원해야 되는데 잔존일수, 그러니까 365분의 잔존일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잔존일수의 365를 0으로 잘못 입력한 겁니다. 그래서 피고의 호가 제시와 원고 증권사의 주식 매수로 거래가 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호가를 내면 원고 증권사 계속 사고 계속 사고 계속 사고 계속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증권사는 일부만 납부를 하고 한국거래소가 거래대금 전액을 지급하면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예금 목요금 변화가 거래소 전액을 지급하면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원고 증권사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 착오가 있었던 거죠. 원래 잔존일수 안에서 해야 되는데 365분의 잔존일수 안에서 설정값이 있고 그 설정값 이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이것이 0으로 되면서 설정값이 갑자기 올라가죠. 올라가는 이런 착오가 있을 건 맞습니다.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뭐냐. 그 다음에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 의사 표시를 한 사람 여기서 보면 원고 증권사죠.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재에 결여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증권사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거의 없는 경우에요. 거의 없는 경우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걸로는 취소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로 하이란 것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이거죠.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느냐. 파생상품 거래.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약간 수익률이 엄청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거래죠.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서 표의자가 해주는 호가가 당시 시장가격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증권사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례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매수 가격 상한과 하한을 정하는 박스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서 호가와 제시 효과 중에 유리한 게 있으면 바로 매수 주문을 하게 되는데 이 O 입력으로 인해서 박스 한두가 없어진 거예요. 따라서 계속 호가가 올라오면 계속 호가에 따라서 계속 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건은 피고가 호가를 제시를 하면 얘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높게 산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쪽에서 호가를 제시한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알고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상고 기각되는 거죠. 주식거래 파생거래 상품에 있어서 매매에 있어서도 의사표지 취소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원칙이니까요. 착오일환 취소는 잘 정리해야 되는데 첫 번째, 착오일 취소 할 수 있다. 둘째,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못한다. 셋째, 하지만 상대방의 착오 이용 시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 가능하다. 이렇게 3단계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각 해당 부분에 관한 판례 위치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착오가 있었냐 없었냐의 판례인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됐냐 안되냐에 관한 판례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이를 이용했냐 안했냐에 관한 판례인지 이 사건은, 이 판례는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한 것인지 아닌지가 쟁점이고 착오를 이용한 것이 볼 수 없어서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고 결국 착오도 인정됐고 중대한 과실이로도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보험장의 판변TV의 관계 변호사입니다. 2014년 6월 15일자 판례원보험 인사 책임보험과 보험자 대의사건입니다. 청구에는 2014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은 2017다 23901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름의 사항 청구선생이고요. 원고는 화재 피해자고 피고는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가 상고를 했지만 상고 계약됐죠. 원고는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고 회사와 공장이 1층과 3,4층 일부에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인차인데 이 사람이 4층에서 안경도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보험사와 건물화재의 1억, 대물손의 3억의 책임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4층에 A라는 사람이 함성화재와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런데 A의 직원의 용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원고는 12억 8천만 원의 건물 및 재고자산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원고는 자기도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게 있어서 거기서 7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삼성화재로부터는 건물화재로 관련해서 7,700만 원으로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 건물에 있는 B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B라는 사람은 건물 1층에서 안경코팅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B도 삼성화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어요. 삼성화재로부터 5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지금 원고와 B는 A의 화재로 인한 피해자들이죠. 피해자들인데 결국은 모든 손에는 A가 지게 되죠. A가 지거나 혹은 A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달랐다면 아마 이 보험사는 가해자, 가해자 측 보험사에다가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삼성화재가 A에 보험에 가입을 했었죠. 이 B라는 사람이 삼성화재가 아닌 예를 들어서 동부화재에 가입을 했다. 동부화재가 5억 원을 지급하고 이 5억 원에 대해서 A와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손에 내가 일부는 너 받아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우연치 않게 삼성화재가 B라는 사람의 보험도 보험사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은 지금 이쪽에 청구할 수 있는 지위도 갖게 됐고 이쪽에 갚아야 될 지위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직접 청구구를 해서 보험가입 한도 3억 원을 지급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지급을 청구하라 하니까 직계 청구구를 청구를 하니까 이 삼성화재가 나는 피해자 B한테도 이미 5억 원을 갚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너한테도 줄 돈하고 해서 어느 정도는 감액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피고 보험사는 B에게 5억 원을 지급을 하면서 A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의, 취득을 했고 그것이 자기 단체, 자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지급했기 때문에 피고 보험사가 A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보험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자 측의 보험자 대의도 하면서 가해자 측의 보험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혼동력이 상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맞느냐. 이거의 문제입니다. 상법 제 682조, 대보험으로 뭐라고 하냐면 상법 제 682조 제 1항에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해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지급금액 한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하고 다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보험자가 보험자 대의에서 제3자에게 측의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인은 미 보험상 손해행을 공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는 거예요. 즉, 책임보험 계약의 한도액이 다수의 피해자의 손해의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각자 전보 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고 보험사는 손해가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초과하는 피 보험자인 원고들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자 대의를 통해서 가해자 측으로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면 그 사람이 받은 한도, 그 한도가 먼저 행사되고 그 범위를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자 대의로서 그 금액을 받아갈 수 있고 여기서는 동일하게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의 한도에서만 혼동력이 상계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화재가 이걸 청구를 자기가 자기에게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안 되고 이 책임보험의 가해자, 피보험자 이 사람이 먼저 받았고 남은 거에 대해서만 이 사람의 보호자들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피고 보험사는 화재의 피해자인 B에 대해서 별개의 보험계에 따라 오일 걸 지급을 했는데 화재의 원인자인 A와의 보험계에 따라 대물책임 한도 3억 원이 있었던 거죠. 원고는 별개의 보험으로 7억 2억만을 받았지만 총 피해 12억 원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책임보험 한도 3억 원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총 손해액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 보험사는 B에 대한 보험금 대입권으로 원고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러고 결국은 원고는 책임보험 3억 원을 먼저 받아가고 우연치 않게 이게 이 사람 이쪽 다른 보험사로 청구를 받았다 하더라도 책임보험 쪽을 먼저 지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고는 3억 원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고가 장납이 되는 경우가 많죠.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돼서 됐습니다. 내용 없죠. 망인은 2015년 9월에 사망을 해서 부인과 자녀 셋, 아들 삼형제죠. 삼형제가 법정산물로 3대2대2로 이렇게 9분의 3, 9분의 2, 9분의 1 이렇게 법정산물로 있습니다.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서 상속 지분 등기가 맞춰졌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제3자가 채권 가압률을 선고를 하면서 상속 등기가 강제로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등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고들은 피고가 초과 특별 수익자이므로 적극 재산에 대한 상속분이 없음에도 상속 측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원고들의 상속분이 침해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의 이 전 등기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9분의 1, 집은 우리한테 다 나눠라고 한 거죠. 원고들은 망인의 채무에 대해서 또 망인의 예금 채권을 원고들만이 상속을 받았는데 그 예금 채권에다가 채권 추심이 되고 원고 어머니의 변제로 원고 어머니, 부인이죠. 망인의 부인이 변제를 해서 피고가 결국 상속 채무를 면하게 됐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 반환 청구도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 상속 등기가 된 거죠. 상속 등기가 됐고 그런 일이 되니까 얘는 받을 게 없어. 너 이미 충분히 다 받아갔어. 다 받아갔기 때문에 더 받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분의 이 등기 원인, 무여, 말소 그 다음에 상속 채무도 너가 면했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내놔 이렇게 청구를 한 거죠. 문제는 망인 상반 후에 상속 집은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졌을 경우 상속죄나 분할 절차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상속죄나 분할 절차 없이 법정 상속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 되는 겁니다. 제법은 뭐라고 하냐면 상속분이라는 것은 법정 상속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상속분에 따라서 법정 상속분이 되는데 물론 이거를 상속분에 따라서 공유가 되는데 공유가 된다고 하면 그때 그 상속분이라는 공유는 법정 상속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상속죄단을 공유를 하고 있고 상속죄단의 분할이 있을 때 개개의 상속죄단을 누구에게 기속시키는지가 그때 확정된다. 그러니까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공유 상태라는 거예요. 따라서 잠정적인 공유 상태에 불과한 상태에서 분할이 맞춰지지 않았음에도 개개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권리 승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원인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따라서 애초에 지금 잠정적인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를 원인 무효라고 볼 수가 없고 상속죄단 분할이 끝나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상속죄단은 상속인의 공유기이고 공유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등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가처분이나 가압루 같은 게 들어올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상속죄단이 맞춰지게 됩니다. 상속인은 누구나 상속죄단 분할 시집회를 청구할 수가 있고 그 심판이 있어야 개개의 상속죄단의 기속 여부가 확정이 됩니다. 즉 분할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할 절차가 아닌 잠정 등기의 무효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고 청구 기각인 거죠. 결국은 상속죄단 분할 심판 청구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해서 상속죄단의 분할이 확정이 돼서 그 등기가 확정이 되면 그때 무효로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 사건은 상속죄단 분할 심판 청구를 먼저 청구를 하면 특별수익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할 게 없겠다.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 상속죄단에 대한 분할 그러니까 상속 등기가 어떤 이유에서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정적인 등기를 가지고 무효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고죠. 피고. 피고는 시멘트 제조회사입니다. A라는 회사는 피고로부터 컴프레셔 보일러 운전 점검 업무를 도구를 받았어요. 원고들은 A 회사의 소속으로 피고의 3쪽 공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31일 날 퇴사를 했습니다. 이 피고의 시멘트 회사는 2014년 10월 17일 날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고 14년 3월에 인과 결정을 받아서 15년 3월에 종결이 됐어요. 원고 1, 2, 4는 2012년 8월 2일 그리고 2014년 12월 26일 날 2년간 계속 고용 이후에 됨으로써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원고 3은 2016년 8월 13일 날 2년이 만료되어 가지고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원고 1, 2, 3, 4가 직접 고용 의무이 불행했다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문제는 이거죠. 파견법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파용사업주가 파산 선구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는 이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생 절차 개시가 된 후에 직접 고용 청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회생 절차가 개시된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러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이미 발생한 직접 고용 청구권은 소멸하고 회생 절차 중에 직접 고용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회생 절차가 종결되면 파견 근로자는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 고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1, 2, 4 중에 12년 8월 2일에 발생한 직접 고용 청구권은 회생 절차 개시로 소멸했다. 그 14년 12월 26일에 발생한 것은 회생 절차 개시 중임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 3만 회생 절차 종료 후엔 16년 8월 13일 날 직접 고용 청구권이 발생했기 때문에 직접 고용 의사를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 3만 회생 절차 종료 후에 직접 고용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원고 3만 이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 파견 근로자의 직접 고용 청구권은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면 이미 발생한 것은 소멸하고 회생 절차 중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견법에는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으로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대법원은 이거를 정당한 이유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더 넘어서서 직접 고용 청구권이 소멸하고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약간 동의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회생 절차가 종료한 때에 직접 고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또 타당해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 3은 회생 절차가 종료한 이후에 딱 직접 고용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인정이 됐어요. 그렇다면 원고 1, 2, 4에 대해서도 회생 절차 종료가 됐을 때까지 계속 근무했다면 그때는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행사할 수 있다. 그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조금 이상하고 법의 취지하고 넘어서는 해석을 한 걸로 생각이 들고 오히려 조그도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로 봐야 되지 않나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든 대법원은 직접 고용 청구권을 회생 절차해서는 소멸액이 불발생한다고 본다는 것. 이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라는 것까지는 기회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오문장님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부당한 표시 강구와 불법 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4월 27일이고요. 선고일 사건 번호는 2021다 26290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노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기업도시의 입주기업이고요. 피고는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입니다. 입주기업에 폐소했다가 파기환성돼서 승소한 사건이죠. 그냥 보시죠. 이 피고는 2016년 7월경 원주시와 공동으로 원주기업도시 지식산업용지 분야에 관한 분양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주시가 기업도시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가 분양사업을 직접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원주시와 공동으로 분양안내서를 배포한 겁니다. 이 분양안내섄에는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 신설기업과 이전기업으로 나누어 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세 부분은. 그런데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신설기업과 이전기업이라고 나누지 않고 그냥 15년간 100% 재산세의 경우는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야 된 거죠. 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면 이전기업.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시에 새로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감면 대상이 있는데 이전기업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은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안내선은 특별법과는 다르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원고는 2016년 10월경에 피고로부터 공장용지를 24억원에 매수를 해서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취득세 재산세 내라 이렇게 해서 2018년 3월부터 20년 9월까지 취득세와 재산세 등 2억 3천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업이 분양을 했던 이 피고를 상대로 이거에 대해서 네가 지금 잘못한 것은 있으니까 이 취득세와 재산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돌려나오 이런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취득세 등 감면에 관한 분양안내선 기재와 다른 경우 그 기재와 실제가 다른 경우에 부당한 표시광고에 의한 불법회계가 성립하는가 원심은 원고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납세의무 이행한 것이고 세제 혜택만으로 소지를 구입한 건 아니라고 봐서 재산상 손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납세의무에 따르면 당연히 납세하는 것이지 이걸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손해가 없다는 의견에서 원고충무 기각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분양안내선은 총 6쪽 자료로 되어 있었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표지를 제외한 첫 번째 면에 기재개되어 있었고 주된 홍보 내용이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로서는 원주시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표시되어 있는 피고의 광고를 그대로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고의 경영 컨설팅 보고서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것을 전제로 되어 있었고 매수대금이 23억 원인데 2년간 지금 2억 3천만 원을 냈다는 것은 매수대금에 비교해서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즉, 매수 결정에 있어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은 상당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기에 매우 곤란하긴 하지만 모든 간제사실을 종합해서 손해육을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손해가 없다고 보는 원심은 잘못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원고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두 자로 청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채무불이행 책임을 하려면 계약 내용에 이런 취득세와 그다음에 재산세의 감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것은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서 기각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결국 선택적 청구에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부당한 표시광고리란 불법행위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고 결국 선택적 청구 일부가 파괴됐으니까 전부에 대해서 파괴반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상품 안내서의 잘못된 기재에 의해서 매매계약이 체결할 경우 이것이 반드시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가지고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은 같이 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원고 문장님 판전TV의 판글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5일자 팔레원고 민사 추후 보안 황소와 등기 말소 반소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4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1-276-22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가등기 위한 본등기 절차 이행 청구와 소유권 말소 등기의 반소 청구입니다. 가등기권자가 상고를 했는데 결국 폐소해서 상고 기각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원고에게 차연금 채무 담보를 위해서 가등기를 설정해줍니다. 가등기는 통상 담보 가등기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차연금 채무 담보를 해서 담보 가등기를 설정한 거죠. 담보 가등기를 설정할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고 가담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그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을 못 미치는 경우 못 미치는 경우에는 가담법이 적용되는데 그때 그렇게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청산원리금을 통지를 해야만이 그 다음 절차를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산 절차를 마쳐야만이 그 소유권을 취소할 수 있고 청산 절차를 마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유권은 유효하게 넘어가고 청산금에 대한 채무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오히려 채무를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차액을 채무액에게 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 청산 절차라는 게 뭐냐면 이미 어쨌든 채권자가 자기가 나름대로 계산한 채무원리금과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의 가액의 차액이 얼마인지 영원이면 영원이다 라고 반드시 통지를 해야 그게 바로 청산 절차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가단법상 청산 절차를 거쳤으면 인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매의약 완결 표시의 내용 증명만으로는 청산금액 통지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원고는 본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해서 1심에서 공시송달로 승소해야 합니다. 공시송달로 승소를 하니까 판결이 확정이 되죠. 확정이 되니까 그 확정 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합니다. 본등기를 하고 본등기를 하니까 이제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피고가 추후 보안항소를 제기를 합니다. 추후 보안항소를 제기해서 보안항소라는 것은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결된 경우에 공시송달이 판결이 됐던 것을 안날로부터 통상적으로는 판결문을 받은 신청해야 되고 받은 날 고날로부터 2주 이내에 다시 항소를 제기하면 추후 보안항소를 받아주는데 이때 항소심에서 반소로서 소유권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겁니다. 즉 일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 일심 판결에 기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 이렇게 사건이 구성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본소의 일심 판결문에 의해서 등기가 된 경우에 추후 보안항소를 하면서 그 일심 판결에 대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원래는 항소를 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이 안됐고 판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판결이 안된 판결에 대한 것들을 말소를 다시 이 사건에 반소로 사는 것은 좀 이상해 보이는 거죠. 과연 소유의 이익이 있느냐? 취소하면 그냥 되는 건데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등기는 공동신청의 원칙이고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에는 등기 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시 송달 방법으로 일심 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가 맞춰진 후에는 후에 추후 보안항소로서 일심 판결이 취소되고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등기 의무자, 즉 의무자, 의무자는 추후 보안항소 절차, 여기 사건의 채무자죠, 피고 반소로 제기하거나 별소로서 등기 발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칙상으로는 별소로 구해야 될 것인데 반소로도 가능하다. 이런 게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결국 본소가 추후 보안항소 절차로 진행 중일 때 일심 판결이나 등기가 이미 맞춰진 경우 그 경우에는 항소 절차에서 반소로서 등기 발소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 기각을 받은 다음에는 별소로서 구할 수 있는데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소로 등기 발소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추후 보안항소 절차는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있다라는 것,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일심 판결이 공식송자로 돼서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는 추후 보안항소를 하면서 반소로서 등기 발소까지 같이 구하는 것이 간편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인공원군의 판변TV의 박상정 전입니다. 2023년 6월 10월째 팔레인공원 인사 상반된 감정 결과와 법원의 조치 사건입니다. 선고는 2023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부로는 2022다 30321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보험군 사건이고요. 원고가 보험군 수익자고 피고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가 상고를 했는데 보험사가 이겼죠. 파괴 완성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망인의 배우자 A는 일반 상해 사망 보험을 체결하면서 상해를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약관성 정의되어 있고 질병에 의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일반 상해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사망이고 질병은 다른 질병 상해보험이 따로 있는 거죠. 망인은 2017년 12월 5일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2019년 4월 25일 날 요양병원에서 식사 중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목에 뭔가 걸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이미리기법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빡빡해가지고 이렇게 걸린 거 뱉어내게 하는 거죠. 하이미리기법을 시행하고 심폐소송을 시행하고 응급실로 이송을 했지만 사망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사망의 원인이 뭐냐? 질병이냐? 아니면 사고냐? 여기에 대해서 서울의료원장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보면 질식과 급성심근경색 모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왔어요. 반면에 한양대 구리병원장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보면 급성심근경색 중후 사망한 것이고 질식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질식에 의한 사고는 외래사고에 의한 사항으로도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되는데 급성심근경색은 질병이기 때문에 이 보험금 수령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서울의료원은 질식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고 한양대 구리병원은 질식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아무거나 선택해서 판결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보험사고와 관련해서 인과관계는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 책임이 있다. 인과관계. 즉 보험사고가 사망과 관계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닌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면 된다. 꼭 반드시 의학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만약에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에 감정 방법이 과연 어느 중에 하나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조사를 하지 않은 채 어느 하나의 감정 결과가 다른 감정 결과가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을 배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만약에 상반된다면 어느 게 뭔가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고 살펴봐야지 그게 아니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이거 다르니까 안 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감정서의 보완이라든지 증의신문 또는 사실조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왜 다르게 나온 건지 그것이 타당한 건지까지도 다시 보라는 겁니다. 결국 민사신문장에서 상반되는 감정 결과가 있는 경우에 간혹 있는데 이때 원심은 상반되는 감정 결과가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우연한 사고인 질식사를 인정을 한 건데 그래서는 안 되고 대법원은 이 경우 감정 방법에 대한 심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 이런 어떤 감정 방법을 택했길래 질식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고 어떤 감정 방법을 택했길래 질식사에 없다고 본 건지를 감정서 보완이라든지 증의신문이라든지 사실조의를 통해서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심리가 아직 다 안 됐기 때문에 심리 위주로 파기한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원고 오문장님의 판비안TV의 박판경 변호사입니다. 2024년 6월 15일자 팔레원고 민사 유효한 계약관계와 제3자 부당이득 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4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304-18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상가개보수추진위원회입니다. 피고는 인천광역시고요. 피고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승소한 사건이죠. 이런 거 보시죠. 인천 지하상가가 있었는데 피고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A회사가 관리위탁된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기부채납을 받았고 A회사가 관리위탁을 한 거죠. 그리고 일단 A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르면 상가 증개축 또는 보수시에 시장이 부담하되 비용을 관리인이 부담하여 기부채납하면 연간 대비료로 나눈 연수만큼 유상대부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기부채납 받아서 상가원은 인천시 거죠. 인천시 건데 이거는 관리위탁을 해서 A회사가 했는데 이 인천시 조례에서 이런 개보수는 시장에 인천광역시 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관리인이 부담을 하면 기부채납을 구담에서 기부채납을 하면 연간 대부로 나눈 연수만큼 유상대부기간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인 즉 A회사가 부담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그만큼은 관리회사가 연수를 유상대부기간 연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위가 대부로 기부채납 액수의 만큼의 액수만큼의 대부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죠. A회사가 관리인이죠. 관리인 회사가 개보수공사를 하기로 하고 2017년 5월 29일날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액을 25억 원으로 확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임차인들이 누구냐면 시장 상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공사비용을 부담하기로 해서 원고 개보수 추진료를 설립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결국은 임대료를 내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면 그 임대료만큼을 미리 선납하는 개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A회사가 원래 부담을 해야 되는데 A회사가 다시 상가추진료가 만들어서 거기서 부담을 하면 임대료를 미리 선납하는 개념이죠. 선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억 원을 확정을 해가지고 25억 원을 선납하는 개념으로 지금 개보수 추진회의가 돈을 빚어버리고 한 거죠. 그런데 A회사가 2018년 2월 14일 날 피고 인천광역시 쪽으로 또 설계 변경 및 계약금액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A회사는 이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 신고까지 다 완료한 다음에 30억 원의 유상대부를 신청을 했지만 인천광역시는 나는 승인해준 게 없다. 따라서 25억 원, 6억 원의 기부채납만 인정을 한 거죠. 따라서 30억 원의 지금 그 비용을 상가추진위원회가 부담을 했는데 실제로 임차료로 인정받은 기간은 26억만 인정된 겁니다. 따라서 이 4억 원은 대부 기간의 사실 다 선납에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개보수추진위원회가 인천시를 상대로 그러면 4억 원에 추가된 만큼의 가치 증액을 네가 무상으로 가져갔으니까 4억만큼의 부담인을 돌려줘라 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문제는 이 부담인의 당사자가 누구나 하는 겁니다. 개보수추진위원회가 지금 부담을 했는데 이게 A회사가 부담인을 한 건지 인천광역시가 한 건지 지하산 홍보수의 소유자는 누군지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 261조 부합의 경우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담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원소유자는 인천광역시죠. 광역시가 있고 관리인이 A회사인데 관리인이 조례에 따르면 비용 개보수 부담을 비용을 하면 유상 대부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원래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원인 가게가 적법하게 실효되지 아니하니란 부담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제3자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해서 직접 부담인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계약이 있는 거죠. 인천광역시는 소유자고 관리인인 A회사가 존재합니다. A회사가 원래 그 비용을 부담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면 그 기간만큼 인천광역시가 인정해 주는 거죠. 만약에 A회사가 30억을 다 부담을 했다면 근데 그 승인을 안 하고 만약에 한 경우에라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서 부당이득의 관계는 여기서 4억 원을 지금 더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이걸 부당이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A회사는 부당이득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추진위원회죠. 추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와 계약을 해서 이 30억을 부담한 게 아니라 A회사하고 관계, 별도 관계 이건 결국 임대료 임대료 선납하는 그런 계약이 있었죠. 선납에 가르마해서 이걸 기부하는 그런 개념이죠. 결국 원래 계약 당사자 이 두 사람 A회사와 추진위원회 원래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이행으로 급부된 것은 그 원인 관계가 적법하기 싫어하지 않은 한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 즉, 제3자 이익으로 된 경우에도 부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즉, 제3자 이익 인천광역시 이익이 된 경우에도 급부를 한 당사자 계약서는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만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즉, 피고에게 기부 체납 되기 전까지 A회사의 소유였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추가 증축된 부분 그 부분에는 원래 공사 자재가 이런 게 있었겠죠. 그거는 A회사의 소유였고 이 소유였던 것이 증축이 되면서 부합이 되죠. 부합이 돼가지고 인천광역시의 소유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위원회와 A회사 사이의 계약관계가 실효된 게 아닌 이상 제3자인 피고에 대해서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아직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할 수 없고 이거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가 임차인들은 추진위원회를 설치해서 A회사의 개보수 부담을 했는데 A회사는 개보수한 상가를 인천광역시의 기부채남부에서 그 금액 상당을 대부로 가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해서 원래 건물이 있었고 이걸 다 또 고쳐가지고 개보수를 했으니까 부착이 됐겠죠. 새로 바르고 벽도 칠하고 골조도 새로 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부합을 시킨 거죠. 건물에. 그래서 그걸 대부로 가름하기로 한 건데 원고추진위원회는 증액된 비용이 대부로 가름할 거를 기대하고 비용을 지배했는데 A회사가 승인 없이 공연을 해서 대부로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따라서 A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A회사의 계약관계가 유효한 이상 제3자인 인천광역시가 부당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문제는 A회사와 인천광역시 사이에 해결할 문제지 추진위원회와 A회사하고 관리할 문제는 추진위원회가 직접 인천광역시에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패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원고 오무장기 판변TV의 박판변경 전화상입니다. 2023년 6월 15일자 팔레원고 민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30년 존속기간사건입니다. 성공일이 2024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306642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 등 철거 소송이고요. 원고는 토지 소유자 피고는 건물 소유자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패소해서 상고했는데 상고 계약됐습니다. 결국 건물 철거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다가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망인이 87년 8월 4일날 경매나 어떤 이유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상실하고 지상 건물에는 등기가 없는 상태로 있다가 이 사건 건물에 2006년 3월에 보존등기가 마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미등기 상태로 있었는데 이때 어쨌든 등기가 있었고 소유자가 같이 있다가 경매나 매매로 달라졌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등기가 된 이후에도 줄곧 유지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죠. 아마 양도를 받았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받았겠죠. 그러고 나서 이 사건 건물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했는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언제 끝나느냐 이게 문제죠. 즉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언제고 존속기간 종료 후 갱신청구검의 지상궐 매수청구권 행사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이 되는 겁니다. 대공은 뭐라고 하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존속기간이 30년이다. 30년이고 30년이 종료가 되면 그때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궐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결국 토지 소유자는 갱신을 해주던지 지상궐 매수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권리 갱신청구권과 지상궐 매수청구권은 30년의 종속 30년 기간이 종료된 또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결국 그러면 30년 전속기간이 언제 종료됐느냐 이게 핵심인데 대법을 뭐라고 하냐면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진 87년 8월 4일날 관습법상 법정지상이 발생했고 그로부터 30년인 2017년 20번이죠. 97년 07년 17년 17년 8월 4일날 30년이 존속됐다. 따라서 17년 8월로부터 지체 없이 종종 지체 없이 갱신청구를 행사해야 되고 갱신 거절 시에 지상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갱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상궐 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즉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으면 갱신청구권은 소멸하고 갱신청구권이 소멸하면 지상궐 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2017년 8월에 상당한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갱신청구권 지상궐 매수청구권 모두 없고 결국 지상권이 없기 때문에 철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종속경의 30년입니다. 자신의 건물이 타인수 토이지에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대집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집권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부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 내 토지 위에 무슨 건물이 있다면 이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만약에 있다고 본다면 30년이 지났는지를 꼭 봐야 되고 30년이 지나서 상당 기간 기체 없이 행사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에 자기 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자기 토지에 타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이 판례를 기억해 줘서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공고 문장인 판변TV의 박판희구 변환입니다. 2023년 6월 10월 때 팔레공고 민사 유료비 전가와 택시 월급제 사건입니다. 성공은 2024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307003 품결입니다. 이 사건은 임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택시회사 노동자고 피고는 택시회사입니다. 피고 간 회사 간 상권을 했는데 상권을 겪었죠. 내용 한번 보시죠. 이 택시 발전법상 운송사업자는 택시 구입 또는 운행 비용을 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면허 취소 사업 정지 감차 제재가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로 유료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되 초과 운송 수익금이 있는 경우에는 유료비를 그 초과 운송 수익금에서 부담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약간 웃긴데 유료비는 사업자 부담한다. 그런데 초과 운송 수익금이 있으면 원래 수익금은 근로자가 가져가는데 있으면 그 수익금에서 유료비를 부담하는 걸로 합의라는 거죠. 노사합의라는 거죠. 문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유료비에 관해서 근로자의 초과 운송 수익금에서 부담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과연 유효한가 이거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택시 운송 비용을 정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위반시 무효이다. 아까 보면 위반할 경우는 감차 또는 운행경지 이런 여러가지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죠. 형식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되 유료비 상당을 납부할 산악금 인상하는 방식으로 규정 유료비 약정에 따라서 원고들이 부담한 유료비는 결국은 미지금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가 원고의 주장이 맞다라고 본 겁니다. 즉 택시 운전 운전 근로자의 전액관리제 실시로 월급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는 운송수익금이 미리 정해져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악금의 형태를 종교적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노사합의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회사의 운영비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은 노사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다. 따라서 이거는 나중에 미지금 임금이 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미지금 지금 임금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넘어온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예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원고 5분정리 판변TV의 박반두겸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0월자 팔레원고 형사 음란공연과 영장없는 촬영사건입니다. 선고는 2023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18도 8일 6일 판결입니다. 한 5년동안 묶여놨다가 선고한 사건이죠. 한번 내용을 보시죠. 이 사건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사지관이 이렇습니다. 피고인 피고인 C는 나이티클럽 운영자고 B는 나이티클럽의 연예부장입니다. A는 남성 무용수입니다. A는 성행위를 묘사하는 쇼를 나이티클럽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고인들이 음란행위 영업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기소됐냐면 경찰관들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손님으로 가장해서 나이티클럽에 들어간 다음에 공연을 촬영을 한 겁니다. 촬영에 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도 영장을 발부받아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전 또는 사후 영장도 안 받았을 경우에 과연 이 촬영영상이 증거로 있을 수 있는가 즉 수사기관이 영업장의 손님으로 가장해서 들어가서 촬영한 영상은 증거는 있는가 요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현재 범행 또는 범행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 촬영이 영장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경찰관들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나이티클럽의 손님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서 공연을 보면서 손님들에게 공개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없이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정리하면 일반인 누구나 들어가서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공연이었기 때문에 촬영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거를 증거로도 쓸 수 있다. 라고 본 거죠. 근데 왜 대부분은 5년 동안 고민했을까요? 문제는 아마 이 나이티클럽에서 보면 영상 촬영을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상 이런 공연에서는 촬영 못하게 하는 거죠. 보통 우리 일반적인 콘서트나 이런 공연에서도 영상 촬영을 못하게 하는 거죠. 못하게 합니다. 허락 없는 촬영 안된다. 이렇게 공지를 하죠. 공지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공개된 피고미를 촬영하는 게 일반적으로 상당 방법으로 촬영한 것이냐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죠. 즉 통상적으로 콘서트나 나이티클럽에서 허가되지 않은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원심은 해당 공연에 대한 촬영이 다른 손님들에게도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촬영이라고 보지 않고 사후영장을 받아야 증명에 있다고 본 겁니다. 꽤 괜찮은 논리죠. 즉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법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고 출입 방법이 통상적이고 다른 손님에게 공개된 공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촬영도 가능하다. 그래서 영장없이 가능하다고 본 거죠. 5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아마 처리한 거는 뭔가 좀 더욱 연구가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것도 가능한가 콘서트에서 일반적인 콘서트 콘서트에서 과연 촬영을 했는데 이것도 음란으로 기소하실 수 있을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연구된 판례가 나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나이트 글랩에서 공연장을 경찰이 한 거 이거는 사후영장 없어도 등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다 여기까지는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원고 오문정지 판변TV의 박한민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0월자 팔레원고 형사 강제 집행과 업무방해 대상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3사 판결입니다. 이제 업무방해 사건이고요. 상고인은 피고인이고 파기 완성됐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인은 정비사업 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재개발 조합이 피고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을 했습니다. 조합이 이긴 거죠. 이겨서 집행관에게 강제 집행을 위임한 거죠. 집행관이 가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보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강제 집행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조합의 2주 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는 걸로 기소한 겁니다. 업무방해죄로 문제는 강제 집행 과정에서 위력으로 방해를 했는데 이때 이 강제 집행에 방해한 업무가 집행관의 업무냐 조합의 업무냐 즉 판결문에 있는 집행권한자의 업무냐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강제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관은 단독의 사법기관이고 집행위임은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이지 민법상 위임이 아니다. 민법상 위임이라 하면 그거는 위임자의 업무이지만 이거는 집행개시를 구하는 신청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인 집행행위임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제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집행관의 집행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조합의 2주 철거 업무를 방해한 것은 볼 수 없다. 따라서 방해하는 업무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심리를 다시 해라 라고 파기한 겁니다. 그리고 업무방해제에서 행위의 객체인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강제 집행의 집행관은 단독 사법기관이므로 강제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집행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의 주문에 있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간단한 퀴즈 같은 것도 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강제 집행 조합의 2주 철거 업무를 위에서 판결을 집행관에 유임할 경우에 집행관이 나가서 집행을 하다가 위력으로 업무가 방해됐다면 업무방해제의 객체는 집행관의 업무다. 이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업무대인의 팡전TV의 박팡성경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0월 팔레온고 형사 치매의 현재성과 정당박이사건입니다. 성공은 2023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은 2020도 687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폭행이고 피구인의 상고를 했는데 무죄치지로 파기 한성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A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A라는 사람이 피고인은 근로자고 쌍방폭행으로 기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도 폭행한 것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고 다만 근로자인 피고인만 피고인의 상고를 했죠. 쌍방상고를 했는데 간단하게 A의 상고는 법률적 장점이 없기 때문에 빼버렸죠. 그런데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는 2017년 11월에 매출 감소를 이유로 포장부 소속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전환 배치하고 포장업무를 외주화시킵니다. 그러니 2018년 1월경에 포장부 자격증을 폐쇄하고 본사 사무실로 출근한 걸 통보합니다. 그래서 A는 2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본사 사무실 앞에서 집 재의를 하고 했죠. 근로자들에게 근로사가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말하면서 근로자들로 촬영을 합니다. 니네들 일 안하고 있는 거 다 촬영할 거다. 촬영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회사 측에 조소관 답변을 요구하면서 A를 막아섭니다.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대표이사 A가 B라는 사람의 옆구리를 걷어찹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밟고 그리고 C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서 엉켜서 넘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A가 C를 깔고 앉게 된 거죠. 앉는 상태에서 바로 어! 하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A가 내 몸에 손 대지 마 손 대지 마 소리를 지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깨소리를 잡고 이렇게 세워서 흔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에 대해서 피고인이 내 나 잡지 말라고 했는데 어깨쪽 어깨로 옷을 잡아서 나를 잡아 흔들었다 라고 해서 폭행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기소가 돼서 유지된 거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거는 정당망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원심을 안 받아주는 거죠. 원심을 안 받은 이유는 이제 그겁니다. 침의 현재성이 있느냐 즉 옆구리를 걷어차고 허벅지를 밟다가 엉켜붙어서 넘어졌어요. 넘어진 상태는 이미 침의 그러니까 폭행이 종료된 상태라는 거죠. 일어서려는데 모두 이루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피고인이 잡아 흔든 거니까 이거는 침의 폭행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몸을 흔든 거니까 아닌 거 아니냐 침의 현재성이 없고 적극적으로 행위를 한 거니까 이거는 정답하게 아니라고 원심을 받는데 대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침의 현재성이라는 거는 형식적 기술 여부가 아닌 침의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 의미한다. 그러니까 걷어차고 허벅지 밟고 침의 있었죠. 그런데 엄켓부터 넘어진 상태까지가 모두 침의 상황이 아직 종료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일시 중단되더라도 침의가 곧바로 발생한 객관적 사유가 종료되는 경우 전체적으로 침의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순수한 수비적 방역뿐만 아니라 적극적 방역도 포함한다. 방역 방역 형태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체 구제 사례를 하다보면 대표자 A A의 침의 상황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누구를 깔고 안 보고 있었죠. 근로자는 종료되지 않았고 어수수한 상황에서 대표의 어깨 쪽 옷을 잡아 서서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인 정당 방역의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이 정당 방역을 인정한 사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쌍망 폭행으로 기소됐고 A가 대표 A가 이미 다른 사람 폭행한 상태에서 넘어져서 타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피고인이 A를 잡아 흔드는 것은 아직 심의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고 이렇게 새우르는 상황에서 유형의 행사한 것을 봤기 때문에 폭행은 인정되지만 정당 방역은 인정됐다. 라고 본 거죠. 유형의 행사성은 좀 낮았다면 정당 행위로 볼 수도 되는 거죠. 잘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몸을 잡아 끄는 정도라면 정당 행위 좀 더 센 거라면 정당 방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정도의 통상적인 신체 정도라면 정당 행위로 해서 유복성이 조항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적극적인 방역, 저방 흔든 거 이 정도라면 치매 상황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치매 현장성 상태에서 정당 방역으로 갈 수도 있다. 이걸로 봤다는 거죠. 이거는 이런 정당 방역에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레옹공원장의 판대한티비와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4년 6월 15일 판레옹공원 형사 수당 미지급과 다툴만한 근거사건입니다. 성공은 2023년 4월 27일이고 사건은 2020도 164-3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그룹위법 위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괴 환상된 사건이죠. 유죄 취지 피고인이 무죄받았다가 유죄 취지로 파괴 환상된 피고인은 인천공항에서 항공기기내 청소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용역하는 근로자들한테 개별 근로계약서에다가 탄력적 근로시간 규정을 해가지고 연장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문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개별 근로계약이나 개별 동의로 적용할 수 있느냐 여기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급 의무와 존부에 관해서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면 임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부정되고 있는데 이제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사안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은 내가 지금 탄력적 근로시간을 개별 근로계약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수당 미지급에 고의가 없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하고 개별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 동의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다툴만한 근거는 거절 이유나 근거 회사의 조직 또는 규모 등 여러 사장을 고려해야 되는데 원고 피고인의 회사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있고 거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없어요. 그리고 개별 근로계약서는 취업규칙이 아니고 따라서 유효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선 반영 안 하고 일반적으로 개별 근로계약서에만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계약서 결국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너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충분히 취업규칙에 대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안해서 개별 근로계약서에 넣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너는 다툴만한 근거 없다. 즉 근로계약서에 입안해 고의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원심은 개별 계약이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얘는 개별 계약했으니까 수당 미지급의 고의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변경 상황이고 개별 계약에 있다고 해서 적용할 수 없고 이 회사 회사의 규모나 취업규칙 형식 등에 비추어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의 근로기입법 위반 고의가 인정되자고 본 겁니다. 즉 이 회사는 상식으로 400명이 넘는 사업장이고 다른 곳에서도 아웃서싱을 계속하고 있고 취업규칙 상황인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 정도 규모 오르면 모를 리 없다. 따라서 너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개별 근로기 한 것 불가하기 때문에 다툴만한 근거 인정 안 된다. 고의 인정돼서 유죄 취지로 파기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보문장의 판변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5일자 팔레용보 형사 직권남용과 공무원의 준수 의무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은 2020도 18296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무죄로 받았는데 검사가 상고했다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세월호 조사위원회 신설 즈음에 피고인 조윤선은 정무수석이었고 피고인 윤학배는 해양투산비서관이었습니다.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과 해양투산비서관인 윤학배는 비서관실 행정관, 해수부 실장과 설립팀장에게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세월호 조사위원회 활동에 개입하려는 내용의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윤학배는 해수부 실장과 팀장 및 위원회에 파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조사위원회 내부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했다. 요구 관련해서 행정관 또는 해수부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원심에는 무죄를 받은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직무집행을 보좌하는 사실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직권남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의무 없는 일. 권한을 남용해서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일이라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를 위배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의 직무가 아닌 그냥 그 어떤 지시한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기만 하는 그런 행위 즉 직무집행을 보좌하는 사실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이 성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의무 없는 일이라는 것은 그 어느 정도 그 일에 관해서 어떤 절차나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 일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경우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해양수산비서관실의 행정관에게는 행정관에게 대응 방안을 작성하게 한 것은 윤확배 그 비서관의 직무집행을 보좌하는 사실 행위에 해당한다. 즉 이거는 윤확배가 직접 한 것이지 한 것에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서에게 뭐 하라고 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무 없는 직권남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윤확배가 대응 방안을 작성한 것을 보좌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정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양수사부 공무원들은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할 원칙, 기준, 절차가 있었고 이를 위반하게 하면서까지 그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조사위원회는 그 설치법에 독립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기관 등은 진상 규명을 위해서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사부 공무원이나 파견 직원도 마찬가지로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독립하여 직무 수행할 도로 도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될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있는 그 공무원에게 해양수사부 공무원과 파견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직무집행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것 그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를 직권자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심은 이과 달리 이거는 의무 없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했는데 여기서 대법원이 이거는 적어도 해양수사부 공무원이나 파견 직원에 대해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에 해당한다고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겁니다. 즉 대통령 비서실의 행정관의 업무는 비서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이어서 직권남용의 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청와대 내에서는 비서관이 어떤 의무를 하게 되고 그 비서관에 밑에 있는 행정관들은 독립화의 어떤 직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담당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비서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비서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 그 사람에게 그걸 시킨 행위는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로서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위원회 파견 직원은 직무범위 내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가 있고 이를 위반하게 하는 내용을 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다만 대등한 지휘뿐만 아니라 상호관계 간의 감독 또는 피감독 기관에서도 요청, 청취,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의 요청에 응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를 기준을 넘어서서 하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고 그게 아니라 이런 어떤 단순 요청, 또 의견이 이랬으면 좋겠다. 뭐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생각도 있다. 이런 용도로는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요 판례는 직권남용에 관련해서 공무원의 의무 없는 일이 어떤 것을 예상한지 특히 직무집계획을 보자는 사실행위인 것과 공무원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 요거는 판례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부정 청탁 및 군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고 상고인은 피고인들입니다.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주장을 했지만 유죄로 상고 기각됐습니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체육 코치였습니다. 이 코치가 방과 후 학습 과정이 폐지되려고 하니까 피고인 1이 그만두고 대신에 피고인 2가 매월 일정 금액을 피고인 1에게 주기로 합니다. 두 명이 체육 코치였는데 결국 폐지되려고 하니까 한 명은 그만두고 대신에 그 남아있는 애가 일정 금액을 얘한테 보내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피고인들은 부정 청탁 금지법의 대상자인 학교의 대상 이걸로 이제 부정 청탁 금지법을 기소가 되는데 이 피고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학교의 그 어떤 방과 후 학습 과정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정 청탁 대상자인 학교의 교직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특히 자기들은 교육감이 관리하는 교육 공무직원의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교육청 관리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부정 청탁 금지법의 대상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직자 등임이 지금 부정 청탁법의 대상자인데 학교의 교직원에 교육청의 관리 정원으로 관리되지 않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가? 좀 더 다르게 말해서 학교 운동부,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가? 그러니까 학교의 그 운동부 지도자가 체육 선생님이 아닌 경우가 많죠. 체육 선생님이 아닌 경우에 있고 심지어는 뭐 계약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학교의 교직원의 아닌가? 부정 청탁 대상자가 아닌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공직자 등에는 학교의 교직원이 포함된다. 그리고 학교의 교직원에는 학교 운영이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학교 체육 진흥법상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 운동부를 지도, 감독하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청이 운동 지도자를 정원으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해서도 학교 소속의 지도자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도 학교의 소속인 학교의 교직원에 포함되고 따라서 부정 청탁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즉,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학교의 교직원 모두에 해당하고 학교 운동부 코치도 청탁금지법에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정원 관리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람들도 부정 청탁금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프로 금품 수수료 해선은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영의 판변치비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15일자 판례원 고문영사 검사 작성 피신조소와 내용부의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4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210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사건이죠. 피고인 상고했는데 피신조소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해서 파악이 환승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 날 매트암페타민 히로평입니다. 일명 매트암페타민 투약으로 2021년 10월 19일 날 징역 2년에 선고받아 확정됐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경에 그것부터 6월경 사이에 경북 칠곡에서 매트암페타인 2배 투약했다는 곳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10일 날 그 히로평 투약으로 이미 2년을 확정됐어요. 그런데 다시 2021년 3월부터 6월경 사이에 칠곡에서 히로평을 2회 투약했다는 걸로 또 기소가 된 겁니다. 두 번째 기소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기소에 대해서 피고인은 검찰 피신해서 2021년 3월부터 6월경까지 2회 투약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된 투약 이외에는 다른 투약 사실이 없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6월 10일에 기소된 거 말고는 추약한 거 말고는 다른 투약이 없다고 진술한 거,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증거 목록에는 검찰 피신에 대해서 동의라고 기재가 돼 있었던 거죠. 따라서 검찰 피신에 동의가 됐기 때문에 증거를 썼고 그 검찰 피신에 2회 투약 사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자백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피고인은 원심, 항소심, 1심 공판길에서도 공소세를 인정한다라고 말을 하는 면에도 불구하고 1회 투약한 것임에도 1심이 1을 강과했다라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세 인정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1회 투약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을 강과했다. 그런데 1회는 6월 10일 날 한 번 투약한 거, 그거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투약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 이 사건은 공소세를 특정의 정도가 있습니다. 즉, 6월 10일 날 이미 확정에 받았는데 3월경부터 6월경 사이에 2회 투약은 과연 그러면 전에 2월 10일 투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별건이냐 아니면 중복된 거냐. 그리고 또 하나,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검찰 피신에 대해서,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 증거는 어떻게 인정할 거냐. 그 다음에 공소세를 인정한다라는 말과 이와 충돌되는 다른 진술이 있는 경우 자백을 인정할 것이냐. 이게 3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대법원은 공소세를 특정은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중기소나 시호에 저촉되는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대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성명을 구해서 특정을 요구해야 되고 즉, 다시 말해서 이 사건에서 3월경부터 6월경까지 2회 투약했다고 하면 이 2회 투약이 6월 10일과는 별개인지 아니면 다른 날짜인지 그리고 6월경이면 중복틀수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특정을 요구해도 특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검사삭정 피신조서는 진정 성립 인정이 아닌 내용 인정을 할 때 증거는 인정된다. 이게 이제 검사삭정 피신조서에 관련해서 1항과 2항이 있는데 2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2항이 폐지가 됐는데 1항은 여전히 옛날과 동일한 조항이었어요. 그런데 이 1항의 조항이 경찰 피신과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이거를 내용 부인이 아니라 진정 성립 인정을 하면 증거는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여기서 지금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2항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1항으로 갈면 결국 내용 인정할 때만 증거 인정이 된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결국 내용, 검찰 작성 피신조서나 경찰 작성 피신조서나 모두 다 피고인이 사건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를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를 했다면 증거 문의의 동의가 기대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증거 문의의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심의 검찰 피신조서는 증거 문의의 없고 날아가는 거죠. 두 번째, 항소심 1회 공판길에서 공사 인정한다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말들을 보면 진술을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공사에 인정한다는 말을 자백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거 다시 재판해라 라고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이 공소사의 특정은 이중기소나 시효저청 여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6월 10일에 중복된 여부를 명확히 특정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소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 작성 피신조서와 경찰 작성 피신조서는 이제 증거 능력 인정에서는 똑같습니다. 내용 부인하면 모두 증거 문의의가 사라집니다. 경찰 작성 피신조서에 있어서는 공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내용 부인하면 공범의 증거는 또 사라집니다. 따라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서도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공범의 진술도 내용 부인하면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 검사 작성 피신조서, 공동정범의 피신조서 모두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이 구체적인 게 없고 이와 충돌되는 진술이 있다면 자백은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공소사에서 인정한다라는 문구 말을 했다고 해도 이웃 진술을 내용에 사실상 다투는 내용이라면 자백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꼭 이 판례는 증거 능력에 대한 판례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나 내용, 쟁점 여러 개 있으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